안녕하십니까? 김형 편입학원에서 생물을 담당하고 있는 최성윤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수의대에 관련되어서 커리큘럼 소개하려고 나왔습니다. 앞에 먼저 보시는 학교들이 수의대들이고요. 각각 생물을 지필고사로 보는 데는 빨간색으로 표기를 해보았습니다. 물론 경북대는 지필고사는 아니고 면접이긴 한데 사실상 지필고사 같습니다. 문항이 나오고 답변하는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들을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다 생물을 열심히 공부하셔야 될 텐데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수의대 시험이 좀 스펙트로 넓어요. 어떤 학교들은 좀 평이하게 나오는 편인데 모든 학교들은 또 굉장히 까다롭게 나와서 의전원, 미트히트 준비한 학교처럼 어렵게 나오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데가 충남대학교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상대도 그런 경향성이 있었지만 조금 더 심해진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트히트, 피트에서 나왔던 문항이 그대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럼 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겠는가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올해는 커리큘럼을 단계를 좀 많이 줄였어요. 4개로 총 나눴습니다. 기초이론, 통합이론, 기본이론 플러스 알파, 문제풀이, 파이널 이렇게만 남았어요. 먼저 기초이론 강좌는 내가 전공자가 아니야. 처음 생물을 공부해. 이런 분들을 위한 강좌인데 특히 수의대 준비하시는 분들 상담 제가 되게 많이 하는데요. 얘기를 쭉 들어오면 문과분들 많이 있고요. 그런데 못 붙는 게 아니에요. 한 해만, 첫 해만 다 공부해가지고 그냥 다 붙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당황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기초이론부터 준비해 가시면 됩니다. 그다음 기본 플러스 알파라는 통합이론 강좌인데 이 강좌가 조금 길긴 해요. 그래서 3월부터 6월까지 강의가 진행이 될 거고 식물 생태 분류 진화는 아마 9월 달에 강좌가 열릴 것 같은데 확실치 않아서 9월, 10월로 표기를 해놓았고요. 자, 경상대라든지 충남대라든지 약간 생물을 좀 약간 헤비하게 공부해야 될 학교들에 대해서는 의대 편입 문제풀이 과정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같이 풀어주면서 진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실전 문풀, 우리 7, 8월 달에는 단원본 문풀이 진행이 될 거고요. 자, 그다음 시그니처 강좌라고 그래가지고 어려웠던 부분만 제가 뽑아가지고 문항들도 또 이렇게 뽑아가지고 강의를 진행하려고 하는 강좌예요. 그래서 올해는 좀 제가 힘을 꽉 주는 강좌라고 보시면 될 텐데 이 강좌가 아마 10월쯤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확실치가 않아서 9월 일단은 표기를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파이널이죠. 파이널은 시험 보기 직전에 하는 강좌가 있고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강좌가 이 강좌죠. 수위대 기출. 제가 저만 이제 수위대 기출 문제집을 별도로 만들어서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위대 기출 강좌는 꼭 필수로 들으셔야 되는 강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커리큘럼은 간단히 소개시켜드렸는데 어떤 교재인지 한번 제가 그리만 보실까 합니다. 자, 먼저 제일 오른쪽, 여러분 보시기에 가장 왼쪽에 있는 이 교재가 기초이론 때 쓰는 교재예요. 그래서 캔벨 생명과학이라고 하는 일반 생물학에 있는 내용 중에서 꼭 알아야 되는 내용만 뽑아가지고 하는 강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쪽에 있는 강좌가 우리 통합이론 강좌인데 올해는 좀 개정이 예정이라서 아직 표지가 안 나와서 작년 교재를 좀 실어 놓았고요. 1권, 2권, 3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 2권이 좀 두꺼워요. 그래서 이거를 3월부터 6월까지 진행할 거고 3권은 좀 얇아요. 식물 생태 분류 진화는 우리가 9월에 가서 강의를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기본 문제집이 있는데요. 이 기본 문제집은 우리 통합 과정할 때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자, 그 다음 우리 의대 기출 반이 하나 있잖아요. 자, 이게 어려운 학교를 보는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건데 수의대 하시는 분들은 대개는 많이 듣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트위트 기출 문제집에서 너무 어려운 문제 좀 빼고 나올 만한 문양들만 추려가지고 제 강의를 진행하게 되니까 이론도 점검이 다시 한번 복습이 되면서 어려운 문양들도 다 한번 섭렵할 수 있으니까 처음부터 같이 들어가 주시는 게 사실은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단원별 기출 문제집 우리 7, 8월 달에 진행할 교재가 되겠고요. 그 다음 얘가 이제 수의대 기출 문제집이 되겠습니다. 각 대학들의 기출을 쭉 넣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끝으로요. 제가 소개시켜 드릴 저만의 콘텐츠 말씀드릴게요. 자, 먼저 통합 밴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스터디가 있습니다. 통합 밴드는 올해로 3년차를 맞이해요. TBO 2기니까 이건 작년 거네요. TBO 3기를 지금 만들어왔는데 아직은 본격적으로 운영하지는 않고 3월부터 제대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참여하신 분이 그렇게 230여 분 이상 넘었으니까 올해도 좀 많은 분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것은 스터디인데 스터디는 신청을 강남 캠퍼스에 좀 하셔야 돼요. 연고대, 연고대, 그 캠퍼스, 강남 캠퍼스, 의학대 전문 캠퍼스에 나오기도 하죠. 자, 이쪽으로 이제 수강신청 하시면은 진행할 수가 있는데 인강으로 우리가 수업 듣는 분들도 참여할 수가 있는 그런 스터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뭐 하느냐? 자, 여기 보시면 통합 밴드는 형광색, 인강색 다 참여해요. 온라인 등은 가능합니다. 데일리 퀴즈 나갈 거고요. 기상 미션이 나갔는데 일정한 기간을 충족하면 커피 지급 해드릴 거고요. 또 8월까지 제가 월별 테스트를 진행할 것 같아요. 그러면 상품도 나갈 거고 또 일대 상담을 제가 해도 됩니다. 줌으로도 가능하니까 저걸 통해가지고 상담도 받을 수 있고요. 자, 이게 통합 밴드. 자, 반면에 스터디. 스터디는 일단 형광색 대상으로 하는 건데 인강하시는 분들도 연고대 전문관, 의학대 전문관, 강남 캠퍼스 쪽으로 그 달에 이렇게 신청, 수강신청 하시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스터디 가이드 제공할 거예요. 스터디 팀을 제가 나누어서 스터디 가이드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고요. 월별 팀, 팀 대결, 팀 배틀 테스트도 있을 거고요. 또 카카오토 제가 팀 관리 해드리니까 여러분들 뭐 재미있게 아마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커리큘럼하고 어떤 것들을 우리가 진행할지 이런 것들 말씀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선택하시고 좋은 결과가 없길 바랍니다. 제가 매년 수의대 하시는 분들은 저의 제 걸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콘텐츠가 좀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쫓아와주시고 좋은 결과가 없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